한글자막 by 한효정 부모님께 교도하여 그 공덕에 좋은 성우 금색선을 얻었더라 가명선이 널리 걸쳐 지방세계에 두루하고 천상이나 인간이나 신관이나 모두가 공경하네 저 옛날에 부러움도 고답했던 인연이네 다 삼십삼천 우리 천국 내가 지니 올라가서 정달동한 어머니께 상태법을 설하고서 정원님이 마음 열려 다른 도에 되게 하여 무생법이 배닫고서 영원토록 함께하니 함께하니 부모는 것 같뿐이라 기쁨도 받았기에 아직도 부족하네 아 중생들이여 알지로다 깊고 넓은 꿈은다 아 중생들이여 알지로다 깊고 넓은 꿈은다 아 중생들이여 알지로다 아 중생들이여 알지로다 깊고 넓은 꿈은다 아 아 자세풀고 살 모든 성은 그지는 무엇보다 없던 사랑 지성으로 아 사랑 지성으로 그지는 이정성들이여 영국여 사랑이 되어서 아네 두사람이 지운고들 굳이 차이가 없어 잠세 동안 못 받아도 그 모든 차이가 없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